3일 전부터 하나도 못 걷는거죠? 한번 그냥 볼게요 지금 이제 못 걷는거죠? 이 상태로 3일 전부터 하나도 못 걷고 피셜 검사에서 원인이 안나오는 사실은 금통 1일니까요 3일 전 2일부터 못 걷고 아 그러면 거기도 같이 볼게요 살짝 들었다면 다리에서 움직이는 힘이 좀 생겼네요 다리 움직이는 힘이 좀 생겼네요 확실히 완전 모양을 훨씬 낫고 건강에 컨디션 더 좋고 일주일이 없네요 겉긴 겉은데 절뚝거리는 식으로 가리면서 겉이 들어요 사바라기 잘 같나요? 네 오늘 가보자 도전 내 아저씨가 띄우기 아기야 밀미 밀미 밀미야 일반 강아지 정도 수준으로 회복된 걸로 보시고 출연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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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